안녕하세요 ㅠㅠ 베이컨 치즈가 또 Scary 핫도그 계란 바삭한 고추 바삭하고 달콤하고 달콤해요 고추 고춧가루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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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나는 너무 맛있게 먹어야지 정말 달콤하고 짭짤하고 정말 맛있어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맛과 함께 먹어야지 너무 맛있게 먹어야지 잘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ㅎㅎ 바삭바삭 잘 안 넣었어요 이건 비디오도 너무 맛있엉 딱딱... 쫄깃쫄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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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 마요네즈 오징어 바삭바삭 소스도 마시멜로우 오징어 라인장 치킨 정리밀 인기맛은 쫄깃쫄깃 쫄깃쫄깃 쫄깃쫄깃